안녕하세요. 비호근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찍어보고 있는 정가선 차트 영상입니다. 오늘 코스피 1.07% 상승, 코스닥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한 IT 반도체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자, 어떤 종목들 먼저 볼까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로 한번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시총 25조. 5,000원에 9,500만주. 주식수 굉장히 많습니다. 5,000원에 9,500만주. 외국인 48.80%. 외국인이 바스켓을 그동안 조금 비워냈는데 다시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네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의 어떤 업황이라든가 실적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겠죠. 현대모비스의 월봉차트를 쭉 늘어놓고 보십시오. 공구월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상장 고점라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99년, 1990년 3월이에요. 그때 찍었던 고가 라인이 17,000원. 자, 그 라인을 넘는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90년 3월에 만들어졌던 저 17,000원. 자기상장 고점라인 어디서 넘나 보세요. 10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자, 그 라인을 넘는 데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자, 보십시오. 수평선을 저렇게 그어놓고요. 자, 여기 맞고 떨어지죠. 택도 없다. 99년도인데요. IMF 지나고 99년 8월인데 아직 아니야 라고 망치로 위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죠.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러 갑니다. 여기가 2001년 6월입니다. 또 맞죠. 자, 근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상단 채널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상단 채널에서 이렇게 돌리죠. 11,000원 라인에서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만 6,000, 만 7,000원에 있는 자기 상정 고점 라인을 저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두 번 정도 노크를 하고 있다. 예, 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이 정도에서는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 강한 골든이 나오죠. 예, 강한 골든이 언제 나느냐. 2001년 11월입니다. 자, 그때부터 추세는 본격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뚫고 날라가면은 아, 이거 놓쳤네. 예, 이거를 만 원에서도 못 잡고 만 5,000원, 만 6,000원, 만 7,000원에서 못 잡았는데 이걸 2만 5,000원, 3만원에 어떻게 잡겠노? 예, 신경을 꺼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옵니다. 예, 그라인 테스트 예, 만 9,000원에서 돌리는데요. 자기장장 고점라인 돌리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예, 이거 확인됐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예, 따라잡으면 되겠죠. 2만 5,000원이 됐건, 3만원이 됐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자, 이제 랠리가 이렇게 불을 품습니다. 그렇죠. 10만원 터치. 10만원이 끝이 아니에요. 예, 어디까지요? 40만원까지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기장장 고점라인에서 시작된 저 기나긴 랠리가 200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2003년 3월에 자기장장 고점을 밟고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게 끝난 게 어디냐? 40만원. 40만원에서 랠리가 예, 마지막 예, 어떻습니까? 불꽃놀이. 그렇죠. 저렇게 붉은 라인으로 이제 생명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예, 맞고 떨어지고요. 또 맞고 떨어지죠. 자, 어떻습니까? 40만원에서 조정구간 어딘가요? 18만원입니다. 자, 2018년 11월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시 매수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월봉상이요. 왜 그럴까요? 생명선 2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생명선 2가 현대모비스에 출현 이후로 한 번도 터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 11월에 터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잡아야죠. 따라 붙어야 되겠죠. 물론 저 라인을 깨고 다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맞죠, 여러분요? 이거 뭐 19만원, 20만원 붙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대대를 내고 이렇게 머리 맞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 나와야 되겠죠. 그때는요. 예, 손절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작전상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선의 모든 초점을 맞춰 두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명선 2에서 시작된 18만원 점프한 주가가 어느덧 23,4만원에 있는 생명선을 뚫고 원을 뚫고 그 위에서 다시 N자형 패턴이 나온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추가로요. 두근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생명선을 연이어서 타고 있는 현대모비스 잡아 들어가야 되는 절후의 매수 자리가 저렇게 두 번 나왔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 어떻게 보면 보나 마나죠. 엄청난 게 우량하죠. 그렇죠. 보십시오. 영업이 이제 2조 때까지 살짝 떨어졌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2조 3천억 내년에 2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익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조 때로 들어가네요. 초량한 회사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기회가 왔다. 큰 규모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억단이 10억단이 굴리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빼고 건들 종목이 뭐가 있나요. 현대모비스 먼저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재 시중 24조 5천억 두 번째 직업을 정목은 시젠입니다. 시젠도 계속 호재성 뉴스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회사고 그런데 굉장히 주가는 좀 뭐랄까요. 이렇다 할 어떤 상승 없이 계속 흘러내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도 담아야 되는 자리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젠은 지금 500원에 2,600만주 7,000억입니다. 외국인 지분 18.63% 건강관리로 되어 있고요. 코스닥에 제약주고 유전자 분석 상품 진단시약 유전자 이런 쪽이네. 그렇죠. 진단시약 장비를 판매한다. 현재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016년 700억 이듬해 870억 2018년 1000억 을 넘고요. 올해 1160억 보고 있고요. 내년에 1300억 봅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살짝 줄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급속도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네요. 일단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즌이 상장했던 2010년 이후에 상장 이후에 만들어줬던 18,000원 라인의 수평선 쭉 꺼놨죠. 거기가 중요합니다. 일시 거기서 고점 만들고 밀렸는데 돌파하면서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19,000원 2만원 라인에서 어디까지 고점 한 6만원 한 6만원 까지 났습니다. 6만원 여기 외봉이네요. 깔끔하게 외봉 그리고 생명선 맞고 계속 떨어져요. 우아양으로 근데요. 상장했을 때 당시와 지금 작년에 2018년 9월 가을부터 그려지는 이 종가선의 월봉상 색깔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검정 라인이고 여기도 지금 검정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소 담아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가선이 그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생명선 자기 상장 고가를 일시 붕괴 후에 들어올렸어요. 강하게 좋은 조짐입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2019년 9월에 도달여 전에 그 라인을 이렇게 밟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두 개의 역삼각형이 자기 상장 고점 라인 19,000원 부근에서 명확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스켓을 누군가가 시즌의 주식을 담는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물론 주가가 나중에 자기 상장 고점인 최고가 라인인 6만원 주가가 4만원 5만원 6만원 이라도 가면 이런 구간으로 주가가 접근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2018년 4월부터 현재 구간까지 이 거대한 삼각형 구간은 논가가 시즌의 물량을 담아가는 그렇죠. 골든 트라이앵글 존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즌요. 우량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액 단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인데 저료의 매수자리 같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월봉상 생명선 원인데요. 여기를 넘어야 되겠죠. 고가권은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론 맞고 떨어져도 할 말은 없는데요. 글쎄요. 맞고 떨어져서 이만한 3,4천 원의 저점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생명선 라인을 돌파 이후에 그 라인 위에서 만약에 그렇죠. 이 라인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라도 그때라도 두고 볼 것 없이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닮고 싶은 시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모비스에 의해서 시즌까지 한번 오늘은 먼저 찍어봤습니다. 자 SD 키워보고요. 보령제약 동국제약 보세요. 여러분요. 비호군이 제약주는 잘 안건드는데 제약주 중에서 두 종목 픽업을 해놨습니다.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먼저 보고 기업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괜찮습니다. 자 동국제약 그리고 보령제약인데 나란히 4.47% 4.42% 4.42% 4.47%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자 동국제약은 6,446억 시총도 비슷합니다. 보령제약 6,784억 그렇죠. 외국인 지분 26.25% 보령제약이 10.83% 보령제약을 더 담을 것 같은데요. 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령제약도 20% 때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걔네들 마음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공격적으로 조사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40만 주 남았네요. 두 달여 에만도 프로그램도 124만 주 동국제약은 8만 2천 주 프로그램 7만 9천 주 한 두 달여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담았고 그렇죠. 보령제약을 더 많이 담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스켓이 많이 널널합니다. 10% 지분 밖에 안됩니다. 보령제약 일랠 것 같은 아주 중형 우량주를 보는 것 같아요. 동국제약도 그렇고 보령제약도 그렇습니다. 오뚜기 오뚜기나 LG생활 건강 보는 것 같아요. 오뚜기나 LG생활 건강 본격적 상승 하기 전에 요구간 이죠.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그라미 쳐 놓은 거 보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동국제약 보령제약 조만간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생명선 2 오뚜기 2011-12 웰봉 종가선 차트를 잘 보세요. 패턴 비슷합니다. 여기 생명선 2 나오죠. 6만 원대 주가는 거기까지 내려올 여개가 없다. 한참 떠 있어요. 주가는 평균 14-5만원 정도 형성하고 있고 채널링에 같이 있습니다. 횡부하고 있죠. 횡부하다가 자기 상단 주가 고점 라인 있잖아요. 여기 16만원대인데 그거 돌파하는 거 보세요. 돌파하죠? 그리고 상단 채널 돌파고요. 불같은 랠리가 25만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붉은 라인으로 아마 저 구간에서는 붉은 라인으로 제법 큰 조정을 받았겠죠. 이 우회 보세요. 조정 구간이죠. 조정 어디서 마무리되나 보십시오. 상단 채널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지금 향후 동국작이나 보령작 같은 섹터에서 나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그림에서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국지학 보령지학 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4,5년 6,7년 이렇게 형성하고요.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그리고 상단 채널을 돌파해서 지금 저렇게 십자형 돼있는 업밴드 라인 상단 부분을 N자형으로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붙어야죠. 두고 볼 것도 없이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이케아 10배 갑니다. 저 채널링에 갇혀있던 평균 단가 15만원에서 정확하게 10배를 갑니다. 10배 랠리가 이 구간이죠. 채널링에 갇혀있던 평균 단가 15만원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10배를 갑니다. 150만원 찍습니다. 그렇죠. 150만원 갔었죠. 150만원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기업 이미지도 좋고 최근에 오뚜기 마트에 가니까 새로 나온 라면 있더구만요. 오 라면 하고 무슨 짬뽕이 이렇게 4개를 묶어서 2,000원에 팔대요.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이게 아래 공포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물가가 왜 이렇게 싸냐 이것도 문제다 이러면서 유튜버들 보니까 많이 떠드시던데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라면 4개 2,000원에 그렇게 물론 이벤트성으로 오뚜기에서 푸는 건데 저는 아주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맛이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라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 입맛에는 아주 딱 맞아요. 야 이 라면은 신제품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4개 2,000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고 아주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도 좋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불을 뿜겠죠. 150만원까지 자 따라서 동국제약 보령제약 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왜 자꾸 동국제약 이게 동국제약 보세요. 상단체를 터치하고 있죠. 여러분요.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요.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7만원 5,000원 5,000원 2라인인데요. 이거 돌파하기 시작하면 랠리어 본격화가 되는데 두고 볼 것도 없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요. 자 자세한 기업 내용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보령제약도 한번 보세요. 보령제약은 먼저 지금 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령제약은 자기 상단체널 13,000원 그 라인을 먼저 돌파하고 있죠. 이 라인이 매물이 상당하잖아요. 4, 5년 이상을 같이 했던 자기 상단 라인을요. 지금 뚫고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랠리가 한 2만원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될까요? 만한 5,6천원 근처에서 상단체널을 아까 보셨다시피 N자형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보령제약, 동국제약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할인됐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차트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편입을 해서 수량을 늘려야 되는 종목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HLV 촬영은 급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쪽은 요정도 한번 찍어보고요. 헬릭스메스 제넥신 메시온 알테오젠 그렇고요. 두산 퓨얼셀이죠. 며칠 전에 찍어드렸던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24.21%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왔고 마감은 12% 상승분의 절반 정도 내주고 긴 꼬리를 남기면서 긴 꼬리의 꼭대기 부분은 자기 고점입니다. 네, 얼마인가요? 9,300원 구간이네. 그렇죠. 120분 봉상 1라인이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두산 퓨얼셀도 굉장히 전도 유명하죠. 그리고 자기장장 고점 9,300원 넘어서 만원대 안착을 하면은 랠리가 본격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림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만원대 에서도 잡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만원대 초반에서라도 버텨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트 유형 으로 봤을 적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같기도 한데 이름은 근데 의료 정밀 회사입니다. 거침이 없네요. 기가 막힙니다. 주봉도 보시고요. 지금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중력에 역행하는 종목이에요. 코브라 대가리 들듯이 그렇죠. 코브라 바구니에서 대가리라고 하면 맞겠죠. 코브라 대가리 들고 빠빠지 서는 것처럼 고개가 바구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고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중력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위태위태 하잖아요. 발판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유리 계단 같아요. 중국에 가보면 그런 거 있죠. 지금 폐쇄됐다고 그러죠. 유리로 만든 구름다리 마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공포스러운데요. 밑에 내다보면 근데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위로 끌어올려 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날개 작용하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양력 작용 하듯이 주가를 계속 주가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힘은 지금 감지가 안됩니다. 물론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부럽네요. 이것도 무슨 호재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 종목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KINX 역시 좋고요. 좋습니다. 지금 파동이 저렇게 또 몇 분의 움직임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레벨업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레벨업은 4만원대에서 5만원대를 향해서 가겠네요. 참 네 엄청납니다. 500원에 480만 주 넷패스도 큰 폭의 반등이 LBS 세미콘도 나오고요. 오늘 고가주들도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 위지에서 아까 보셨던 현대모비스 삼성 SDS 드디어 20만원대 안착하네요. 다시 저런 매수 짜리입니다. 계속 저 라인을 터치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또 터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생명선 터치해줄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 따라 붙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4차산업 시스템 반도체 쪽도 오늘 제법 상승을 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섹터 SFA 반도체 잘 눈여겨보시고요. 재미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본격적인 매수 가담 자리는 역시나 4천원대 위에 있는 4천원대 물려있는 생명선 투 라인 인데요. 그 라인 지나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2천원 3천원대 담는 분도 나중에 주가가 9천원 만원이 됐을 적에는 혹은 그 이상의 랠리가 뿜어져 나왔을 적에는 굉장히 본인에게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이 주식은 어디서 담느냐 그림 끌어놨죠. 생명선 투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쭉 하고 달리는 그림이 연출이 되면 이거 5천원 6천원 이라도 막 달아붙어야 돼요. 제가 주식 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 차트 이론상 제가 이제껏 찍어온 이 종갓은 차트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FA 반도체 오늘 6.85%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4,880억 500원에 1억 4,300 200만 주 주식도 넉넉합니다. 외국인 막 물밀듯이 들어오네요. 석달 사이 480만 주 담았습니다. 이거 비옥원의 종가선 영상 보고 따라잡나요? 이런 종목 아무리 추천 안 하던데 외국인 3개월 동안에 480만 주 담았고요. 기관 450만 주 프로그램 464만 주 입니다. 삼끌이 들어옵니다. 삼끌이 제가 너무 떠들었나요? 이거 조용히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담죠? 누가 얘들이 이상하네. 조금 기간을 더 늘려 볼까요? 올해부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올해 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로 외국인 320만 주 담았고 기관 830만 주 담아서 기관이 많이 담네요. 프로그램이 220만 주 최근에는 삼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끌이 최근 한 3개월은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 400여 만 주 8월 1일부터 잡으면 더 자네요. 기관이 한 500만 주 가까이 잡고요. 프로그램이 380만 주 샀습니다. 같이 매수에 동참 해야 됩니다. 쟤들이 미쳤습니까? 삼끌이가요. 이 종목을 이 저점에서 왜 저렇게 끌어 담을까요? 여러분요. 앞을 내다보는 거겠죠? 반드시 주가는 전고점 향해서 최고가 라인 만원대인데요. 제 느낌에는 만원대 그냥 뚫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물론 2, 3년 안쪽의 얘기인데요. 만약에 만원대마저 돌파하고 또 비슷한 패턴이 N자형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라인을 그냥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자야 됩니다. 평균 단가가 4,000원 5,000원 에서 큰 비중이 우리가 슈팅을 그렇죠.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제2생명선 나인이니까요. 그 다음 매수 자리는 어딜까요? 물론 반대 급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돌파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적에는 삼성 전자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확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SF의 반도체 같은 반도체 주식은요. 자기 정거점 여기서 죽을 주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반도체 삼성 전자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발 그렇죠 슈퍼사이클이 한번 다시 올까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리 땡기는 거예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얘네들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보셨죠? 미친듯이 담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왜 이럽니까? 3개월 내에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500여만 주 가까이를 얘네들이 3끄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도 제가 제 영상에서만 본 주식인데 혹시 다른 어떤 전문가나 유튜브 채널에서 SF의 반도체를 가지고 추천하거나 떠들시는 혹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못 봤어요. 수량이 넉넉하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멀리 갈 주식은요. 일단은 주식 수량이 많아야 돼요. 100만 주씩 500만 주씩 이렇게 사는 거 보세요. 주식이 많으니까 1억 4천만 주나 되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펼쳐질지 SF의 반도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배터리가 스마트폰이 오늘은 SF의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이번 한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비호군은 다음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호군의 종카선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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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